나 밥 안먹어 아니 저녁밥 잘 안먹어 저녁밥 10시에 먹어 주말에는 아니 하고싶은대로 해 일찍 오르면 일찍 오고 근데 일요일날 행사 몇신데? 일요일날 정신 땡기라고 어디서? 아니 저기가 어디냐고 대군고 누가 몰라서 물어 무슨역? 지제역이라는거 없어 CG? 아우 개멀어 아우 뭐 사왔어? 과자 하나 사왔어? 아 감사히 먹을게 누구 오는데? 두명 내렸다 어디에? 여기 마을에 아니 누구 온다니까 누구 왔다 팥소리 들리 어 넘어갔다 성폭에 있는거 너냐? 응 나 건너패는데 길 건너패는데? 들린다고 이게? 응 아 이게 너무 게임이 이상해 지금 게임이 안돼 뭐야 누구야 밴드 아저씨 나갔대요 이따가 4인크 하면 되겠다 이따가 4인크 하면 되겠다 밴드 또 어디갔어? 아까 밥 먹고 왔는데? 행동아 나 홀로그램 하나 보면 좀 주워주라 절로 넘어가요 절로 방 그냥 끝난 다음에 넘어가면 되지 벌써 넘어가 아니 끝난 다음에 넘어가면 되지 무슨 날 안 넘어오면 죽은데 뭐? 톡만 옮기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톡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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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동아 홀로그램 줘 없다니깐 귀에 와 형 창문 깼죠? 아니야 안 깼어 안 깼다고? 형 다 아니야 어 윈다 윈 아 씨 도트카나도 안 나 잠깐만 치킨 났다 도트카나도 안 나 치킨이 왔어 저쪽 뭐야? 발견 싸우스 파밍해라 빨리 두루 빠졌다 파밍해라 잡아야지 아 파밍해라 못 잡았어 냉동아 여기 차가 있는데 있다 쏘네 나 쏜다 쟤 못 잡겠어 나 지금 너무 이질감 느껴 아 나도 지금 도트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쓰냐 얘도 어딨어? 저 위에 그냥 차 타고 가자 그냥 냉동아 앞으로 와 그냥 드라이브나 가자 쟤는 어디 돼있어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? 이거? 전기초들 달려있는데? 뭐야? 도트카나도 안 빠졌어 도트카나도 안 빠졌어 내가 차가워 내가 차가워 뭐하냐? 뭐하냐? 야 내려 이씨 너 뭐해 왜 이래? 차가 그냥 현대차 씌우고 왔는데 그냥 누워불렁하네 igoon 차 이용 얘 밖에 없나? 지른다 지른다 시하라 시하라 뭐라 맛있어. 맛있어. 아이드 안먹어 진짜 여기 다 털렸다 어디야? 몰라 오른쪽이었는데 나 근데 피가 없어서 피치 없 왔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안 보이는데 저쪽 창문 깨지는 소리 났거든 어 발견 한 기준 왼쪽 발견 응 확인 대피 총 대피 하나가 안 보인다 비행기 스킬 나 왜 이렇게 못 쏘지? 포층킬 벗어났잖아 또 맞았어 다른 곳 있어? S 방향이고 언덕 위에 있거든요 나 지금 떨어지는 중 비행기 밑 필요없어 미치는 확인했어 나무 있는데 165 피쳐 아니 내가 기절했는데 피를 어떻게 채워 이 아저씨야 미안 나 기절한 줄 몰랐어 살려달라고 내가 비행기 밑에 있다고 했는데 진심 짜증났어 하하하 155 305 저걸 내 다수로 잡는다고? 다른 곳에서 쏴주네 너 배율이 있냐? 응 없지? 응 건너편에서 쏴주네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오면 안될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조금 위험하지? 많이 위험한데? 그냥 위아래에서 내려 꽂아야돼? 응 여기는 오면 안될 곳 같아 피엘 형 대기중이에요? 루씨 누나 어? 대기중? 어 게임하고 있다고? 응 천천히 해 누나 목소리 왜 이렇게 잡지? 나 또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데 나 그래도 200으로 줄였어 200% 올렸어 나도 200% 올려야지 오빠 루키 오빠 네 내가 CPU가 또 있어 또 있어 킬캠 보자 킬캠 너는 내 킬캠 욌는 건가? 너 죽이네 가야겠다 내가 어떻게 보이네 이 새끼는 왜 안 쏴주겠어 아 이 새끼는 팀인이네 음 저거에요? 아니요? 아니다 아니다 아니네 보의적인 팀킬